지금까지 이런 귀갓길은 없었다. 어느덧 어김없이 찾아온 퇴귀라. Hello everyone. I am the global prince Isaac from Intuit. 오늘도 스타들의 퇴근길을 든든히 지켜주는 Intuit의 호수아비. 인우입니다. 호수아비? 네, 맞습니다. 호수아비예요. 이번 주 퇴귀를 또 어떤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지 네, 얼른 스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누가 퇴근하십시오. Take it out, 미리보기. 오늘도 플레이. 더는 멀어지지마. 실력파 신인 Trey. 약속해줘 핑크스타. 보여줄게 핑글하트. 새해 앨범으로 돌아온 공원소녀. 오늘 블링블링 컨셉으로 컴백한 다이아. 네 맘에도 뿜뿜 뿜이 울까요. 봄 감성 가득 담아 돌아온 박봄. 네, 여기까지예요. 그럼 어서 더 쇼를 마치고 퇴근하시는 스타들의 귀갓길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로 만나볼 스타는요. 작곡, 작사, 프로듀싱까지 하는 실력파 그룹이죠. 뮤지션형 아이돌 Trey가 지금 퇴근 중입니다. 와우, 저는 이분들이 노래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노래도 잘하지만 팬분들한테 그렇게 잘한다고 해요. 팬카페에 들어가서 팬들과 채팅도 하고 화이트데이를 맞아 팬들을 위한 종이하트 접는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맞아, 또 최근 팬미팅에서도 다양한 매력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퇴근길에서도 Trey의 매력 확인해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Trey. 안녕하세요, Trey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앞쪽 보고 포토타임 먼저 가져볼게요. 네, 첫 번째는 Trey의 시그니처 숫자 3 포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와우. 네, 두 번째는 타이틀 곡, 멀어져의 포인트 암호 포즈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오, 섹시. 섹시. 네, 그럼 방송을 보고 계시는 팬분들께 앞쪽을 보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인사요? 네. 어, 안녕하십니까. 데뷔한 지 딱 한 달이 된 패기 넘치는 신인 그룹 Trey입니다. 이름이 Trey라고 해서 쟁반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른 빠른 시일 안에 쟁반을 뛰어넘는 그룹을 내고 싶습니다. 와우. T-R-U-I. 네, 반갑습니다. 그럼 Trey분들께 궁금한 TMI 질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앨범 수록곡을 모두 세 글자로 맞춘 Trey,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일단 저희가 첫 데뷔 앨범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스토리가 필요하다.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죄송합니다. 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인원수가 세 명이다 보니까 세 글자로 통일하면 좀 있어 보이겠다. 오. 라는 생각이 있어 보이나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확인된 사실이고요. 네.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번 세 글자로 맞춰봤습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다음 앨범은 그럼 혹시 네 글자. 아니요. 세 명이니까 추가 멤버가 있는 한이 없으면 계속 세 글자로. 오. 알겠습니다. 신선하다. 신선하다.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커버해보고 싶은 노래나 무대가 있나요? 어, 제가 또 이제 벤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벤 선배님의 여래중이라는 노래를 한번 커버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앞쪽에서 바로 보여줘야죠. Are you ready? 네, 됐습니다. 오케이, let's go. 난 아직 여래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여래중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우. 와우. So nice. 네, 그러면 다음 질문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의 자작곡 너의 밤 노래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네, 준비됐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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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네, 그, 준비됐습니다. 아, 원, 투, 쓰리, 포. Block. 와우. 되게 퇴근할 때 듣는 좋은 노래에요. 네, 중독성 강한 멜로디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트레이 분들 뒤쪽에 와주신 팬분들께 인사 한 번 해주세요 네 앞쪽에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 퇴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레이 멀어져 정말 열심히 준비한 노래니까 많은 분들께서 듣고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매력이 굉장히 풍만한 친구들이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레이였습니다 원투 트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트레이 여러분 안심심한 퇴근길 되세요 굿바이